그 연차로, 결혼 연차로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건 또 좋아요, 저는 후식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정해보자 후식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19년 차 26년 26년 차 19년 차요? 네 저희가 4년 차 네, 저는 사실은 3년 차 사실은 3년 차는 뭐야? 저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야죠, 법적으로 저는 2년 소서방이 74일 차예요? 깍깍하다 깔끔하게 제주를 주면 우리 모실게요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남자들끼리 어떻게 불러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그럼 일단 현준이가 이거 좀 시니까 바꿔왔다는 걸로 야, 현준이가 시중 빼라 시중 빼라 그냥 다 통일해서 남서방으로 봐 남서방 그렇게 하던 대로 하죠, 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현준아,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솔직히 형님, 형님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렇지 형, 그렇지 형 형님 잉크도 안 말라야죠 6개월 걸려, 6개월 장모님도 한 번밖에 못 봤을 뿐 아, 그럼 알다시피 사회되면 굉장히 봤을까 총설의 고향 아이고,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장모의 고향으로 떠난 오늘의 백년손님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국민사위라 불러다오 겁없는 사위 함익병 장인어른이 이런 거 아닙니까?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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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모님의 소녀 시절을 찾아 70년을 거슬러 갑니다 또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안 와요 내가 나이가 82살인데 여전히 어색한 사위 아버지 조연웅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너무 늦었어요 장인어른과 함께 장인의 처가를 방문했는데요 오래는 안 왔다 손주 사위가 더 사랑스러운데 저는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잘 배우고 가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 처가살이를 시작한 또 한 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욱하는 사위 균기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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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기지 마시고요 풍화 함양 진주 전북으로 쭉쭉 뻗어가는 남편들의 강제 처가살이 자기야 백녀수님 아, 장모님 이리 오세요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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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뭐 좀 더 꼼꼼 없어. 베개 들었어. 베개. 베개? 베개는 뭐 하실라고? 아니 잘라 그러지. 그거는 왜 자네나 왜 이렇게 먹을 많이 가줬어. 아니요. 나는 그냥 저기에요. 내 잘 거. 그 집행이넘게 들고 왔어. 이게 내가 쓸려고 갖고 왔겠어요? 장모님들려고 갖고 왔지. 아니 난 그거 안 한다고. 에이. 내일 되면 힘들어요. 가시죠. 걱정 마셔. 내일 많이 그려야 되는데. 많이 그래도 집행이넘 안 집을 거야. 차가 21번. 여기거든요. 자. 높이 잡아봐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편해. 넣어서. 아니.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힘을 피고. 어깨를 피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꼽으라고 한 번.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힘들 때는 되게 편해요. 아니 그건 왜 그래. 서서 이렇게 딱 짚으려니까 이게. 그냥 짚고 든 게 내가 보고. 오늘은 필요가 없는데 내일이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 미리 갖고 온 거 미리. 미리 가져왔어. 다시 한 번. 저거 타면 돼요. 고향을 늘 얘기는 하셨는데 떠난 지가 7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장모님 외국은 많이 갔지만 진작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한 번도 못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남은 여생 동안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늘 와보고 싶었어요. 그 외딴 집이 눈에 항상 눈에 선 했거든요. 그 앞에 논이고 그 길이며 눈에 선 했는데 올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하다 보니까 몇 십 년이 걸렸죠 뭐. 공화까지. 어느 시간 간 걸 버스 타고 가니까 정말 좋은 애피에서 가는 거 같은 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나는 좋지만 자네는 좀 피곤해. 놀러 가놨는데요. 친구들하고 저기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못 하잖아. 장모님이랑 이제 골프는 빼고.